뭐 할까 하다가 집을 이제 통째로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만족도 같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집에 있는 게 많으니까 집을 좀 테마를 바꾸면 이게 크더라고 나는 원래 집을 사랑해서 집 꾸미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 집을 꾸미는 거는 메인딧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공간에 무엇이 랜드마크냐 랜드마크로 사이클 같은 걸로 아까부터 계속 뭐가 없니 사이클이 없네 아직도 안 팔았어? 사이클? TV 앞에 사이클 있잖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해 그럼 여러 가지를 하면 되지 철봉 필요 없니? 없었어 근데 오빠 자전거를 그냥 줄 생각은 없는 거죠? 아니 그냥 줄 수 있지 집들이라면 집들이라면 자전거를 그냥 갖고 온다고요? 줄 수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고 오지 마세요 못 들고 와 그거 힘들게 들고 와서 배출도 못하잖아 그거 어떻게 들고 오면 타고 가는 뭐야 타고 가? 늦게 들어와서 생각하고만 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사이클 타고 가 온기 타고 가 네 뭐야 속여 재채기야? 재채기 여기 소심하게 해 비웃는 소리였는데 어? 비웃듯이 재채기하네 네 학창시장에서 고생 좀 했겠는데 너나 비웃냐? 차 안에서 뭘 할지 준비도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레이빙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윤태진 씨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이번 설날에 세뱃돈 좀 많이 받고 싶은데 많이 받을 명분이 없네. 명분은 만드면 되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염둥이 떼딘니 용돈 많이 주세요. 네 네. 큰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제가 일이 없어서 비싼하지 않나요? 고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요즘 이사를 갔는데 집들이 선물 대신 세뱃돈 주세요. 이모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이모분 완전 영화배우 같다.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면 세뱃돈 많이 주실 거죠? 나의 세뱃돈 많이 받는 방법. 이 집 저 집 들릴 때마다 세뱃돈 받는 분에 맞춰 컨셉을 바꿔봐며 어필하면 좋다. 이보다 더 신박한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세뱃돈 좀 모아봅시다. 도와줘요. 베테너들. 리빙포인트 두 번째 주제.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하는 게 좋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요즘 세뱃돈을 많이 수거할 수 있을 만큼 가족들이 모이긴 어렵긴 하지만 일단 통상적인 설이라고 볼 때 세뱃돈을 지출하시나요? 아니면 받으시나요? 이제는 줘야 되지 않을까? 누굴 드리세요? 그 조카 한 명 있거든요. 아기? 아기한테 줘야죠. 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단위입니까? 만 단위입니까? 아직 3살인가? 근데 얼마를 줘야 되나요? 3살이요? 네. 3살한테는 뭘 줘요. 그래도 뭐 3배 하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서. 3살이면 그냥 뭐 돈의 개념이 없을 테니까. 천 원? 천 원? 만 원? 그럼 이제 오빠의 얼굴이 구겨질 수도 있겠네요. 아. 어쩌면 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형이나 줘라. 라고 하십니까. 5살까지는 만 원이 국룰이다. 아 만 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주식을 사줘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줘야죠. 이제는. 하여튼 세뱃돈을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봉투 한번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는 상징적으로 조금 받고 뭐 그런 느낌이라서 세뱃돈으로 어떤 경제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굉장히 기대치에 올라가 있고 이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면은 이제 세뱃돈 경제가 낙수로 쭉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갈 데가 없기도 해요. 계속 제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슬픈 건지 좋은 건지. 자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으려면 뭐라는 게 좋은지 여러분 보냈어요. 라디의 I'm in love 듣고 돌아옵니다.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세뱃돈으로 현지를 해야 되는. 어? 게임 머니로도 받을 수 있어? 아니구나. 돈으로 받고 충전하는 거구나. 게임 머니로 달라고 어떻게 해. 제가 요즘. 게임 머니 기프티콘 뭐 이런. 그러니까 무슨 이런 전자돈 같은 거를 받으면서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집신영이 한번 생일 때 그 넥슨 캐시로 보내줘가지고. 그때 어머 좋다고 했잖아. 오! 정말 반색하는 나를 발견했어. 이건 바로 써야겠는데. 앞으로 넥슨 캐시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일 선물. 괜찮아요. 빵 끝. 확률형 세뱃돈 어떨까? 가차로. 봉투마다 여기는 10만원. 너무 좋다.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 골라. 우리 엄마가 생각할 그럴 방법이야. 우리 엄마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랜덤박스로. 랜덤박스로.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1000원 받은 사람은 열 받겠지? 재미있어도. 복불복인 거야. 두 개만 딱 봐. 한 사람 앞에. 랜덤박스는 하기 전까진 재밌어도. 하기 전까지 재밌고 다들 동의하는데. 그치. 결과 나오면 결국 갈라져. 결고 나오면 결국 욕하게 되고. 싸움 시작. 응. 넥슨 연봉 많이 올랐던데. 내가 올려줬어. 아니. 뭐지? 기사를 봤는데. 넥슨 전직원 800만원씩 연봉이 올랐던데.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딱 내가 쓴 느낌. 딱 내가 쓴 양이라서. 어? 내가 쓴 만큼 올랐네 왜 이러지? 한 분 드렸네요. 어? 한 명 내가 먹여서 올렸다. 한 명 드렸네. 한 명 내가 올렸다. 와. 대박. 슬프다. 자 가겠습니다. 자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하는게 좋다. 소개해주세요. 블루즈님.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대학원을 진학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세뱃돈을 주십니다. 실제로 친척형 누나들이 대학원 갔다가 다른 대학교로 재입학해서 오래 받았습니다. 이거 방법이다. 학생 신분이라는 것은 어른들에게 통하죠. 그래 넌 아직 학생이지. 이런 느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주겠다고 딱 이야기 하셨었어요. 딱 결혼하기 전에는. 그거 받으려고 지금 하프 7순까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1년에 한번 수금하기 위해서. 할 말이 없네요. 평생 대학원 가도 주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성지영은 평생 연금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춘호대기리님. 친척집에 전략적으로 방문하는 게 좋다. 친척집의 가계도를 분석하여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우더른이 몇 명이고 내가 세뱃돈을 줘야 할 어린이 사총 동생이 몇 명인지 파악하자. 추가적으로 친척의 가정 형편에 따라 가감점을 개선하고 이득이 되는 친척집을 우선으로 방문하자. 박펠레의 조언을 잊지 말자. 세뱃돈도 비즈니스다. 가계도 분석까지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우더른 많은 곳에 가면 버는 게 당연히 많겠죠. 채팅창에 추잡대길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음이요. 비트유 대표이사님. 어른들 앞에서 트로트를 한 곡 땡기는 것이 좋다. 요즘 트로트 대세를 앞세워서 맛깔나게 부르면 집안 버스킹이 될 수 있다. 설날에 이제 모자 같은 거 하나 여기다 놔두고 마중물돈 하나 놔두고 버스킹을 한다. 도네이션. 행사비를 어른들에게 받아낸다. 테스형 한번 때리는 거죠. 괜찮은데요? 응 층간소음. 벌금 나가요. 다음요. 미춘오구지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게 좋다. 우리 팥수가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라고 돈을 더 주실 거다. 물론 여친이 없는 베텐너들은 있는 척이라도 하자. 아 뻥을 쳐라. 또 사기가. 또 사기가. 후여친을 살짝 빙자해서. 친척 어른들 다 알아요. 베텐너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네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사진 봐봐. 이러면 어떡해요? 준비는 해놓시겠지만 명절 사기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팅창에 얼굴에 답이 있다. 다음은요. 양지연님. 머리를 밀고 군인인 척하는 게 좋다. 친척들은 대개 나에게 관심이 없어 몇 살인 줄도 잘 모르신다. 곧 입대를 한다거나 휴가를 낳았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항상 두둑히 챙겨주신다. 단 5년 이상 써먹을 시 사기꾼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얼마나 어르신들이실길래 그거를 헷갈리실까요? 군대 간다 그러면 사실 친한 어른들 돈을 줄 만한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건 너무 사기인데. 머리까지 밀어야 돼요. 출가하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민방이 끝난 것도 아실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도 사기 특집인가요? 아무튼 입대할 때는 그래도 확실히 수금이 됩니다. 제일 수금이 잘 될 때가 대학교 가는 조카들. 맞아요. 네가 대학 간이 어휴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돈이 많이 들겠구나. 등록금 그리고 노트북도 새로 사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단위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조카가 생길 때. 그 대학 갈 때. 그 제가 쓰던 사과 패드를 줬어요. 우와. 써! 이렇게 새 거였는데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퇴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음. 잘했어. 뭐지? 네.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아. 패드만 챙겼네요. 네. 행복하면 좋은 거죠. 네. 나군요. 땡루비 분님. 본가에 갈 때 달코해진 옷을 입고 가는 게 좋다. 그런 옷을 입고 갔더니 부모님이 소매가 달아가는 옷을 왜 아직도 입냐며 옷값을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그 뒤로 두세 번 더 다른 옷을 입고 갔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새 옷만 입고 갈게요. 어허. 그게. 트리자의 왕초좌. 찢어진 오빠. 부모님 오열하신다. 예. 불꽃효자. 휴류나. 등골 브레이커. 야. 맨발. 이라고 하고 계시고. 흥부냐. 흥부. 그 옷 소매도 그렇지만 보통 속옷에 구멍나면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여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고 있어요. 춘삼좌. 예. 맨발. 양말 방구 난 것까지 보여줄 수 있어도 속옷 구멍나고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왜요. 예. 어렵나. 우리 엄마 다. 펑크. 우리 엄마 다. 양말을 누가 펑크라 그래요. 양말은 펑크죠. 양말은 펑크죠. 양말 구멍이죠. 구멍. 잠시만요. 와이제일 러브님. 그랜저를 하는 게 좋다. 세배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지갑이 열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세배. 세배. 세배에는 월요일이. 원래 그랜저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진짜 뭔가 그랜저를 해라. 엄청. 엄청 느리게. 진짜 내가 이 절 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약간 이렇게. 선 예쁘게. 천천히. 오리지널 그랜저를. 네. 알겠습니다. 머리라도 뭐 땅에 비벼야 되나요? 입아라도.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거 한마디. 음. 물구나무 그랜저를 해라. 왕처럼. 네. 다음은요. AHNS님. 취업을 미루는 게 좋다. 취업하면 받는 처지가 아니라 주는 처지로 바뀌더라고요. 오. 그래요? 취업하면 이제 세뱃돈이 완전 줄어들죠. 네. 채팅창에 물구나무가 그랜저래요. 아. 그랜저라는 게 그냥 큰 절이 아니라. 아 그래요? 물구나무 설 정도의 절이 그랜저리다.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그럼 무서워하시지 않을까요? 어? 저 요즘 필라테스 열심히 해가지고 물구나무 설 줄 아는데. 머릿속이? 네.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무섭겠네요. 이렇게 다 쏟게 했는데 갑자기 위로 이제 올라가서. 전갈 느낌으로. 그래서 발을 내려서 그걸로 봉투를 받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서커스 느낌으로. 그냥 그 구멍난 속옷이 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발을 줬는데 그게 또 구멍이 나있어. 그러면 이제. 배로 받지 않을까. 전골좌. 질 수 없다. 뭘 보여주실 것인지. 동춘서커스. 다음은요? 이종호님. 요즘 같은 때는 전화로 세배 겸 무난 인사를 돌리고. 세배 또는 계좌나 카땡 페이로 받는 것이 좋다. 먼저 세배 전화 드렸는데 무시하는 어르신들도 없고 귀여워하실걸요? 돈 받으려고 전화한 거 뻔히 하는데 뭘 귀여워해요. 동영상으로 찍는 건가 봐요. 페이로 받는다. 이거를 근데. 먼저 선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세배 또는 카땡 페이로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수금을 한다는 티를 좀 내야겠네요. 아무튼 비대면이라서 세배 또는 경제가 잘 졸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실 때까지 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르장머리 보소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거면 카드 리더기 들고 다녀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땐 돈도 동영상으로 줘라. 야 돈 냄새를 맡아라. 펄럭펄럭펄럭. 한숨이. 어르신들이. 그렇죠. 보이스피싱인 줄 아실 것이다. 그러네요. 진짜. 비대면 수금이 어느 정도 문화화되면 보이스피싱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도 혹시 듣고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QR코드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QR코드. 신박하다. QR코드 수금. 신박하지 않아요? 되나?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야. 선물. 어. 될거야. 잠깐만. 투자 표정이네. 감자전 I love you. 오 감자전 진짜 맛있었어. 이게 감자전이라는 건가? 기다리고 먹었는데 나는 원래 기다리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친구가 근데 확 기다리자고 그래갖고 알았어, 하루 기다렸는데 진짜 맛있었어 어디야? 호족반 어디 공이야? 강남? 저기 안 넣으세요 모상동원 또? 배성재 10 리빙포인트 윤태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주세요 설날에 안 싸우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과음하고 방에 누워있기 백마탄 환자님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친척과 간다 추노대기리님 욕하는 사람이 돈 내기 이민수님 차 안 막히는 시간에 고향 방문 소윤기님이고요 세뱃돈 많이 받는 법입니다 학생 신분 유지하기 블루즈님 달코 해진옷 입고 가기 땡루비우님 트로트 한국 땡기기 btu 대표이사님께 선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 주제도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유연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무엇하는게 좋다 두 번째 여행을 위해 짐을 쌀 때 무엇을 챙기는게 좋다 입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올려놨으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선물도 드리니까 미리미리 참여해주세요 네 자 끝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 봬요 네 끝곡은요 프라이머리의 마네퀸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맛있겠지 근데 진짜 맛있어 나중에 가자 근데 기다려야되더라 예약 안받아? 우리는 예약하고 간게 아니라서 예약 안받을 것 같아 요즘 예약 잘 안받더라고 왜 안받지? 난 예약 안받는 집은 이해가 안돼 왜 기다리게 할까 사람들이 근데 맛집은 진짜 또 기다려서 있더라고 일단 줄 세우는게 싫어 예약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정도 줄이 이제 막 소 이런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정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면 되잖아 노쇼 방지 차원에서 그리고 뭐 선입금 선입금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위안이 오셨구나 어 오셨구나 아 오셨구나 사진이 이렇게 예예 예예 로켓 느낌으로 새해 느낌? 새해 느낌? 네 그랜젤 하자는데 머리속이 머리속이 나 진짜 머리속이 돼 가볼까? 이거 보여줘요 진짜? 그랜젤로 진짜 보여줘요 아니 왜 남녀가 바뀌었지? 난 남자야? 아니 괜찮은데 언니 사진찍을 때 빼면 안되지? 다시 다시 바뀌었다 남녀로 사실 남녀로 바뀌었어 잘 됐어 올바르게 하나 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잠깐 동영상으로 할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어 그랜젤 하자는데 그랜젤 해봐 할 수 있지 진짜 보여 드려요? 위험하지 않은.. 위험한거 아니죠? 위험하기보다 볼성.. 위험하다기보다 볼성 사납지 요가자생 거죠? 이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거.. 자 보여드려요? 뭐 기대지 않고 할 수 있어? 응! 여기서 하라고? 아니 찍을 준비해 아 진짜라고? 아니 근데 나 오늘 통이 이렇게 넓어갖고 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아 진짜.. 아 쉽다.. 여기까지 올라와 그러면 저기.. 데님같은걸로 여기를 묶자 종아리로.. 어 양말 안하잖아 그래? 아 그래 괜찮은데? 이거는 좀 그.. 음.. 하지마 아름다운 영역을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아 피디님이 지금 곤란해하고 있어 피디님 하지 말라면 안할게요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시간은 많으니깐요 다음에 준비해요 음.. 다음에는.. 밀라요 이런거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거? 본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아 요가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 밀라요 아.. 나 이거 가져가야지 저거 어떻게 가져가니 들고 가야지 여러분 안녕 안녕 나 재밌는 조경상 있는데 보여줄게 웃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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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이거 실패할 때 그게 그랜절리잖아 이거 봐봐라 집중을 안하면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담은거죠? 나 빨리 남아줘야 되는거지? 이거 미연님 드릴게 미연님 저 끝났어요 이연님 코트 안에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 드릴까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